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윤 입니다 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2019년 한해 아 너무 많이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2019년도는 제가 진짜 아 아 앱스톤의 이제 기초를 이제 다지는 일 때문에 굉장히 그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변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제 저희가 준비는 거의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2020년도는 아 저희가 더 아마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 그동안 그 어려운게 굉장히 많았는데요 항상 이렇게 아 옆에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엠스톤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즐겁고 재미있게 이렇게 돈을 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제품들을 정말로 이 세상에 도움되는 제품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 에 설 연휴 다들 잘 보내시구요 설 끝나고 어 전시회가 있습니다 3월 16일부터 이제 17 18 이렇게 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전체 다 아마 모여서 다시 한번 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선영입니다 아 먼저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초른 안녕하세요 엠스톤 아이씨 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선영 얜 sait Capcom 냅점이 못 하겠지 않아 아